소속사 폐업 아니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 사고로 지금 구속기소됐죠 그런데 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은 소속사도 문을 닫았다 폐업까지 한 상태다 이렇게 알려졌었잖아요 폐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업에서 아예 손을 뗀다든가 이 일과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일을 한다든가 그래야 폐업하고 여기서 손 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폐업이 아니다 그냥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당초에는 임직원이 전원 사퇴하고 소속 연예인들이 전원 계약을 해제하고 이러면서 폐업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폐업으로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생각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이름을 아트 MNC로 바꾸고 회사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는 바뀌었지만 감사도 방송인 정찬호 씨가 그대로 맡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터넷 일각에서 폐업 수순을 밟는다더니 사명만 바꾸고 그대로 회사 운영하는 거 아니냐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식당 간판만 바꿔서 그리고 메뉴 직원은 그대로면 이게 식당이 바뀐 거냐 이런 상황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 입장을 낼 때도 본인들이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제 그만한다 폐업한다 사실 이렇게 정확히 밝힌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임직원 내보낼 거고 대표는 바뀌고 매니지먼트 사업은 계속할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대표도 바뀌었고 그런데 사명도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사명? 그러면 매니지먼트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하려는 거 아니야 일각에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소속사는 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소속사 말씀 전해드리면 사명을 변경한 건 맞지만 이 매니지먼트를 계속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도 없고 꼼수도 없고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채권 채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투자해놓은 것도 있고 투자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비청산 과정에서 그래서 곧바로 폐업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문 닫을게요 이런다고 그게 쉽게 결정한 사안은 아니다 뭐 그런 건가요? 작년 소속사의 매출은 약 187억 원 수익은 34억을 기록했는데 부채인 선수금이 125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추정컨대는 김호중 씨의 공연 수익금을 미리 받아 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폐업을 결정한다고 해도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이때는 폐업이 아니라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폐업에는 이 전 대표와 정찬우 씨 외에도 카카오 SBS 미디어넷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2년에 지분 10%를 75억 원에 취득했고 SBS 미디어넷은 지분 3.6%를 30억 원에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소속사의 기업가치 83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현 상황에서 폐업을 결정해버리면 이 지분이 모두 휴지조각이 되죠 주주들을 의식해서라도 폐업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대표적으로 말해 주시는 분석이 당첨과 결정back의 입력이 가능합니다